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출발을 하고 조금 있다가 얘가 같이 따라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뒤에 따라 도는 그 시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슬립, 미끄러진 슬리핑,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 따라 도는, 뒤늦게 따라 도는 그 비율을 계산한 게 슬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립 S는 여기 NS가 좀 전에 동기속도였잖아요. 동기속도. 그래서 동기속도분에 동기속도 빼기 그냥 회전속도. 그러면 동기속도보다는 분명히 회전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따라 도니까. 따라 도는 속도가 되니까 더 느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주면 슬립이 얼마다 라는 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상유도 전동기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서 얘가 한 바퀴 돌릴 때 처음 돌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따라 돌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가 돌려줘야 얘가 돌아가는 자개의 현상을 가지고 힘이 생기는 걸 우리가 전동기의 로터에 대한 거로 슬립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그림을 이쁘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미 그 구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깥에 고정자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고정자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에 축해가지고 이제 로터라고 그러죠. 로터.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전자죠. 어떻게 보면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자와 회전자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정자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겉에 철심으로 되어 있고 규소광판을 이용한 철심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코일을 쭉 감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 로터에는 이런 모양의 회전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러면은 내부 구조를 뜯어서 이제 본 게 이런 거니까 이거를 이미지화 시킨 게 ABC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ABC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안에 여기 이제 N과 S극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교류는 이제 단상입니다. 단상. 여기서 말하는 교류는 단상이 흐르게 되고 여기에 점으로 된 게 이제 우리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들어갔다 나오고 반대로 해도 상관없고 한쪽이 점이면은 한쪽은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이 됐다가 오른쪽에 X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교본을 하니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얘가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 그림 A번에 보시면은 회전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모양에.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그 앙페리의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여기에 튀어나올 때는 반대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갈 때 각각의 이제 회전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림을 한 번, 아 그림이란다. 손을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점으로 돼 있는 게 자 회전 방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그러니까 호일을 감았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고 X로 돼 있는 게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죠. 반대가. 그래서 이 반대로 되는 게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아까 회전 자계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회전 자계를 교류해서는. 그래서 회전 자계가 생기고 그 회전 자계에서 얘가 빙글빙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계가 회전하면 아까 힘이 생겨가지고 가운데 축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회전 자계를 자석을 그냥 돌리는 것보다 이 교류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회전하는 자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하는 자계에 의해가지고 로터 중심축에 힘이 생겨서 얘가 빙글빙글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단상인 경우에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자세히 여기 93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시면. 처음에 전기를 딱 넣는 순간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면서 얘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러겠죠.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럴 확률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어떤 플러스로 쭉 있다가 쭉 당겨줘야 되는데 뭔가가 당겨줘야 되는데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려다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의 이제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집어넣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기동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동기라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초기에 예를 들면은 위상을 90도만큼 늦춘다든지 또는 90도만큼 땡긴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를 여기다가 만들어줘서 그 효과에 의해서 얘가 처음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현상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기일반 수업할 때 콘덴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상이 90도만큼 앞서고 인덕터를 회로에 집어넣으면 90도만큼 지연돼서 쌓인파가 만들어졌었죠. 그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전기일반에 RLC 할 때 그쪽을 쭉 참고를 해보시면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콘덴서 여기 보면 콘덴서 기동형 모터라고 이제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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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 코일은 이제 인덕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코일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코일이. 그래서 코일을 가지고 이용하든지 콘덴서를 가지고 이용하든지 어쨌든 위상을 처음에 약간 틀어놓는 겁니다. 90도만큼 틀어놓으면 이게 정위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90도만큼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전기를 넣는 순간 이쪽에서 90도만큼 틈만큼을 지연을 시키든 아니면 먼저 가게 해서 순간적으로 얘가 탁 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위상을 약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을 조절을 해서. 그래서 콘덴서를 넣든지 아니면 코일을 집어넣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제 콘덴서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콘덴서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콘덴서에서 90도만큼 위상을 앞선 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앞선 위상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이제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기동을 할 때 스타트를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덴서 기동형이다 해서 콘덴서를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기동 토크 해가지고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시험 관련해서 이제 또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제일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 쳐놨죠. 그래서 빨간색 쳐놓은 걸 한번 읽어보면 기동 토크의 크기 순서. 기동 토크라는 게 뭡니까? 얼마큼 순간적으로 힘을 탁 주느냐죠. 순간적으로 힘을 탁 주느냐. 그래서 이 기동 토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동기가 큰 거 그러니까 무겁고 큰 거 부하가 큰 게 달려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순간적으로 많이 줘야 얘가 핑 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하가 그렇게 무겁거나 크지 않은 그런 부하가 달려있을 때는 굳이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 이유가 없죠.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 손실을 줘야 돼요. 어딘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용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동 토크 크기 순서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콘덴서를 집어넣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그랬죠.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콘덴서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대로에다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많이 쓰는 게 그런 거고 시험 문제는 뭐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겠죠. 기동 토크의 크기가 제일 큰 것은 또는 제일 작은 것은 보통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반발 기동형,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셰이딩 코일형,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중간이 이제 콘덴서 기동형, 그렇게 이제 기동 토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나중에 시험 치시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하시고 시험을 치러 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이게 단상 유도 전동기 있잖아요. 단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의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학교 오면은 천장에 달려 있는데 아시는 분 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천장에 뭐 달려 있잖아요. 우리 더울 때 키는 거. 더울 때 이렇게 바람 내는 거 있잖아요. 단상 유도 전동기. 예, 선풍기죠. 선풍기. 예, 아마 다음에 대변 수업 한다고 오시면은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단상 전동기가 달려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가 달려 있고 그게 바로 선풍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풍기는 교류를 쓰잖아요. 직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천장에 달려 있는 거. 가정에서 쓰는 선풍기도 다 교류 선풍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요즘 나오는 DC 팬이 달린 거. DC 배터리가 달린 전동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풍기는 대부분 다 단상 유도 전동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풍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220V를 꽂아요. 그러면은 신호가, 사인파가 이제 거기에 인가가 되겠죠. 60Hz의 신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딱 이런 커페시터나 코일이 안 달려 있는 경우에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덴서가 무조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시민 생활로 이런 거 전자제품 뜯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뜯어보시면은 뒤에 이제 아까 보셨던 고정자와 중간에 회전자가 보이실 거고 거기에 회로가 조그마한 게 이제 달려 있는데 그 회로에 커피시터가 더 들어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웬만해서는 선풍기가 고장은 안 나잖아요. 우리 집에서 저도 지금 한 10년 넘게 쓴 선풍기를 그냥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집에 있는 선풍기 중에 고장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장 날 부위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물에 잠기거나 우리가 가끔 가다가 수해 나가지고 물에 잠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고장 나는 건 아니고요. 물에 잠겼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그 달락이 생기는 거죠. 쇼트가 생겨서 감전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고장 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기동 콘덴서가 고장이 나는 거죠. 보통 우리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전자제품에 수명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드는 걸 우리가 에이징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이징. 나이가 드는 거예요. 에이지가 나이니까 영어로 에이징 하면 나이가 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분들, 남자들은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여자분들은 나이 드는 거를 얼굴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남자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신경을 안 쓴다고 가정하고 여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화장품 많이 바르시잖아요. 나이가 좀 안 들어 보이게. 그 화장품이 이름이 뭡니까? 안티 에이징이죠. 안티 에이징.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티 에이징. 그래서 안티 에이징 관련된 화장품들은 보통 40대 이후부터는 눈가라든지 저도 그렇지만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노화가 되는 거죠. 에이징 돼서.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 에이징 화장품을 사서 바르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 부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부품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RLC 그 다음에 제가 어제였죠. RLC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R과 L과 C는 그래도 보장이 잘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자들은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광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카더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고한다. 옛날에 금성사에서 TV 팔 때 금성사가 요즘 LG죠. 럭키 금성에서 LG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성사에서 이제 TV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고한다. 그래서 보통 한 5년 이상 1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전자제품 중에 반도체 부품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지만 땜질이라는 걸 하거든요. 인두기라는 걸 써서 전자 부품을 판에다가 붙이잖아요. 회로 판에다가 붙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납을 이용해서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 납이 땜질을 한번 하게 되면 그 한 납 부위가 그것도 한 5년 10년 지나면 부식이 돼요.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 TV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장 나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가져가면 보통 이제 그쪽 고치는 쪽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어떤 부위가 고장 났는지는 사실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든지 화면에 안 나오든지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전원회로부터 이제 찾는 거죠.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원회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거기서부터 찾아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주 고장 나는 부위가 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매뉴얼화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학생들 이렇게 이력상을 보니까 CS 쪽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던데 아마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장이 있다? 그러면 금방 이제 그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선풍기 같은 경우는 콘덴서가 이제 그런 고장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거나 또는 이제 부식이 되거나 우리 습한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죠. 그리고 또 오래 쓰거나 그러면은 컨텐서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수명이 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에이징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이 들어버리는 거죠. 나이 들어서 이걸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풍기가 동작이 안 된다. 그래서 뜯어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컨텐서가 고장이 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그거 한 10원, 20원 하거든요. 그거 바꿔주면 그냥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리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고장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단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고장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이런 부가적인 회로들 때문에 고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상까지는 그래도 좀 수월했습니다. 단상은 사실은 상이 하나잖아요. 파형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수월했는데 여기 이제 96페이지에 보시는 삼상 유도전동기라는 게 나옵니다. 삼상. 그래서 이게 삼상은 우리가 이제 주로 대전력이 필요한 곳에 이제 사용한다고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에도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배전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배전반을 열어보면 전기가 이제 삼상으로 다 이 건물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선을 뽑아서 우리 네 가닥을 뽑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 삼상 구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단상은 거기서 두 가닥을 이제 뽑아서 쓰는 거죠. 접지 포함하면 이제 세 가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상인 경우에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선을 연결하는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선이 고정돼야 되는 그 부분도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구조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쪽에 이제 고정자가 있을 것이고 가운데에 축 로터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거는 전동기는 다 그렇게 고정화 돼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안에 코일이 감길 때 삼상으로 이 전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고를 그냥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고정자라고 있죠? 고정자 고정자의 철심을 이렇게 이제 곤선을 막 감아 놨어요. 감아져 있고 오른쪽에 이제 축이 보이실 겁니다. 축 축이 보이고 이 축에다가 막 여러 회로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성층된 철심에다가 코일이 감겨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저항기 같은 게 이제 감겨서 전류의 양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뱅글뱅글 계속 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 베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슬 같은 게 이제 들어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원통 같은 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걸 뽑게 되면 내가 이제 구슬에 의해서 뱅글뱅글 돌아서 모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전동기가. 그래서 이제 구조는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97페이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니까 와 이거 그림 딱 보는 순간 일단은 좀 뭔가 복잡해 보여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왼쪽에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상하게 막 U, V, W 이렇게 돼 있는데 3상이기 때문에 3개의 전선이 들어가죠. 3개의 전선이 U와 V와 W 3개의 전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U상, V상, W상이라고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A, B, C, D, E, F, G 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그냥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R, S, T 상이라고도 하고 U, V, W 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불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3가닥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그랗게 생겨있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동그란 거.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고정자가 되겠죠. 고정자. 이 고정자의 이 선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X와 점이 보이실 거예요. X와 점. X와 점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코이 이렇게 감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V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고 U도 여기에 쭉 가서 X로 해서 점으로 이제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들어가는 방향, 한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있겠죠. 그게 이 전동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자가 이게 쭉 연결이 돼 있고 여기다가 전기를 U, V, W를 딱 넣는 순간 여기 오른쪽 A번 그림이 있죠. 삼상전류 파형의 진행 방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U상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면 V상은 이렇게 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W상은 여기서 또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삼상이 이렇게 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상이 120도 간격으로 틀어져서 세 개의 신호가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삼상은 세 가닥의 전선에 각각의 신호가 흐르게 되는데 각각 120도, 우리 360도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게 그래서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삼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전봇대에 보시면 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삼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봇대에 연결되어 있는 전압이 삼상으로 22,900V가 흐른다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900V의 삼상 전기가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파형을 만들면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좀 단순화 시켜서 선을 다 없애 버리고 비번 그림처럼 이제 만든 게 이 비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번 그림에 보시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제 쌍이 있죠. 아까 여기에 X와 점이 이렇게 쌍이 닿았나요.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X가 3개, 아래쪽이 3개가 있는데 각각 대칭이 되는 쪽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코일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각각 위에 3개, 아래쪽에 3개가 있는데 위의 3개의 대칭이 되는 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전기를 딱 넣는 순간 최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이죠. 1번. 그 아래쪽 B번 그림에 1번이 T이꼴 T1이잖아요. 최초의 점입니다. 최초의 선. 그래서 이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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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T1에 해당되는 그림을 보시면 회전자계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회전자계가 이제 생겼어요. 위쪽은. 아래쪽은 반대로 생기죠. 이거는 우리가 왕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손 모양을 오른손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 사람 몸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전 방향이 틀리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전체로 회전 방향은 이렇게 모양이 나가요. 그렇죠? 힘은 이렇게 나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니까 힘이 이렇게 지금 미치는 거죠. T1일 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T1이에요. 여기 A번 그림에 T1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또 흘렀어요. 시간 오메가 T가 이제 흘러서 T2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T2가 되고 T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X가 하나씩 옆으로 이동을 했죠. XX가 이 비번 그림에 보시면 XX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도 한 칸씩 이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 각만큼 이제 딱딱딱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전 자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아까 이렇게 도는 게 약간 기울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이었다가 옆으로 살짝 누웠어요. 바로 이제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번에 T3를 보시면 또 이제 한 칸을 더 이동하게 되는 거죠. 한 칸을 더 이동하게 돼서 X가 옆으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옆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점도 마찬가지로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T1에서부터 T6까지가 한 주기로 해서 그러면 T6 다음에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처음으로 돼서 T1으로 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점점 하고 XX가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빙글빙글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T1, T2, T3, T4, T5, T6까지 그럴 때 그 형성되는 회전 자계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가만히 있는데 자계가 만들어지죠. T1, T2, T3를 보시면 회전하는 자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전 자계에 의해가지고 힘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회전 자계를 회전시켰더니 그러니까 아라고의 원판에서 자석을 돌렸더니 그 안에 힘이 만들어져가지고 로터가 가운데 축이 이제 돌려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아라고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건데 그걸 우리가 손으로 자석을 돌리기가 힘드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상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건 단상을 이용했던 방법이 있었고 지금 보는 거는 삼상 세 가닥의 선을 이용해서 전기를 신호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회전하는 자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아까 우리 그 단상 할 때 여러분들 그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단상에도 94페이지 보시면 단상에도 이렇게 두 개의 상이 있죠. 두 개의 상이 있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생깁니다. 여기 왔다 갔다. T1, T2, T3, T4까지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도는 형상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기를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삼상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기동기 없어도 사실은 이게 저절로 빙글빙글 돌아요. 상이 세 개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돕니다.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서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의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이 쓰는 대용량의 힘을 낼 때 많이 쓰는 전동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앙페리의 오른 나사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손의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회전하는 방향이 나오잖아요.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떻게 도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시면 반 이상 이해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연결 안 했는데 거기를 꽂으니까 오 신기하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원리의 기본은 뭐냐면 아라고의 원판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라고의 원판 실험을 통해서 자석을 돌렸더니 힘이 생겨가지고 가운데 축으로 얘가 빙글빙글 원판이 돌더라. 그게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과 자석을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석을 그냥 인구 자석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자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석을 쓰기 때문에 가에다가 고정자라는 걸 만들어서 코일을 감았죠. 코일에다 전류를 흘리면 전자석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정자라고 했고 가운데다가 축을 만들어주면 그 전에 아라고의 원판에서 실험한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97페이지에 소개했던 이 그림 이 그림에 대한 의미를 아시면 거의 절반 이상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전기만 넣었는데 왜 모터가 도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터를 돌리니까 왜 전기가 튀어나오는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삼상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가 슬립해가지고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계산식은 똑같습니다. 계산식은 똑같고요. 여기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F였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60Hz를 한국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삼상유도전동기를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98페이지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사진 그림과 같이 이렇게 명판이 붙어있어요. 명판이 그래서 그 명판에는 여러가지 이제 정보들을 담고 있겠죠. 어떻게 이게 뭐 제조가 어디서 되고 누가 제조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은 거기에 주파수 사용하는 주파수와 극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회전수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걸 확대해서 이제 본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주파수가 60Hz라고 되어있죠. 이거 우리나라에선 다 60Hz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거 뭐 우리나라 다 60Hz인데 왜 이걸 표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서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50Hz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파수가 틀리면은 동기속도가 바뀌죠. 120x60이 아니고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동기에서는 내가 원래 계산했던 그 동기속도가 그러니까 회전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회전속도에 맞춰서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여러 장비들이 연결이 돼 있을 건데 그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원래 설계대로 그러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서 아무 생각 없이 다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파수가 틀리더라.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원에 맞는 주파수의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Hz니까 여기에 60Hz라고 꼭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극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극이 몇 극이냐 그거를 표시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극이니까 4P라고 돼 있죠. 극이 이제 우리 폴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남극 북극 할 때 남극은 사우스폴 북극은 노스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극이니까 4P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회전수 해가지고 172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보이는데 그래서 회전수가 172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수 100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분의 120 곱하기 60에서 18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상적인 이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1800인 거죠. 그래서 1800의 속도 RPM을 가지고 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되죠. 슬립이라는 게 이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기속도에 비해서 돌아가는 회전수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립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슬립 S는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수 그냥 동기속도 말고 그냥 회전수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슬립 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전수가 1720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슬립이 동기속도가 1800이었고 1800분의 1800 빼기 1720 곱하기 이제 퍼센트니까 100 해주면 4.4% 정도의 슬립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이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집니다. 주파수가 얼마 극수가 얼마 회전수가 얼마 일때 슬립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계산할 것도 별로 없죠. 그냥 여기서 동기속도 계산 바로 되죠. 그냥 극수랑 이게 이제 아니까 그래 이게 한 단계를 걸쳐야 돼요. 왜냐하면 동기속도를 반드시 계산해야 슬립이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슬립의 공식이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 각각의 값을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 바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보통 이 값들이 거의 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슬립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슬립이라는 게 아까 뒤에 따라 도는 현상 뒤에 따라 도는 그런 문제를 표시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정지가 돼 있거나 동기속도랑 같을 때는 슬립이 얼만가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동기속도 분의 2차 회전자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속도는 뭐냐면 이 극수랑 이 고정자에서 이 회전을 만들어낼 때 돌아가는 그 속도입니다. 그렇죠? 고정자에서 그러니까 얘는 1800으로 도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1800으로 돌고 있는데 실제로 가운데 축은 1800으로 도는 게 아니죠. 1720이니까 조금 늦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차 회전자 속도라고 이제 그냥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회전자 속도라고 이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4%만큼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1800만큼 돌면은 100%잖아요. 효율이. 그렇지만 S가 4.4%니까 슬립이 생겼단 말이에요. 1720만큼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뭡니까? 결국은 손실 팩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지 상태일 때 그러면 손실이 뭐냐? 정지 상태일 때 슬립은 뭐냐? 그럼 정지니까 S의 회전을 안 하는 거잖아요. 회전을 안 하니까 회전 속도는 없죠. 회전을 안 하니까 0이죠. 그러니까 정지 상태일 때는 동기 속도만 남으니까 두 개를 짝짝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기 속도일 때 슬립은 뭐냐 하면 동기 속도 분에 동기 속도 빼기 동기 속도니까 이게 0이 분자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0인 거죠. 분자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동기 속도랑 똑같이 돌면 슬립은 0이 되는 거죠. 그냥 동기 속도 equal 회전 속도니까 동기 속도 equal 회전 속도면 슬립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지 상태, 뭉쳐 있을 때는 회전을 안 하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인기간만은 뭘 의미하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손실이 점점 커져가지고 얘가 100을 넣었는데 100을 다 못 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딴 데로 가고 천천히 돌아버리는 거죠. 얘가 돌렸는데 손실이 이제 커져가지고 그만큼 천천히 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기 속도일 때의 슬립 이런 게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왠지 동기 속도의 슬립이라고 하니까 1인 것 같거든요. 1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0인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또이퀄 회전 속도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바로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회전을 한다. 사실 이거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럴 일이 있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역회전을 하는 경우는 나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역회전을 한다면 마이너스 NS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런 현상은 생기지를 않겠죠. 전기를 넣었는데 이게 거꾸로 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슬립은 그래서 슬립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다?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0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동기를 닿으면 혹시라도 삼상유도 전동기를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명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표가 붙어있죠. 자기 태그 꼬리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슬립률이 뭐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와 이거 우리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200페이지 정도 만든 것 같은데 이제 한 절반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상유도 전동기의 기절력과 토크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뭐 여러분들 제가 기절력이라는 거 기절력은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전기신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신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토크는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토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전동기에서는 왜냐하면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약한데 그걸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실비실비실 돌아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뒤에 연결되어 있는 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삼상인 경우에 특히나 어느 정도 전기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토크가 생기는가 이거를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수식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에 그림 아래쪽에 보면 수식이 있어요. 그렇죠? 수식의 T가 뭐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냐면 자속이죠. 자속 파이원 파이우 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원 파이우 파이우 의 이런 자속에 비례해서 토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자속이라는 건 뭡니까? 자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거기에 기전력 즉 전기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자성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자속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계가 만들어져서 N국과 S국으로 자속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토크를 강하게 하려면 자속을 강하게 해주면 비례하는 거니까 자속을 세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속을 세게 해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전력 즉 이제 전기의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되는 거죠. 많이 흘려줘야 돼요. 그러면 전기를 많이 흘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력 소모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전력은 뭡니까? P는 V 곱하기 I죠. V 곱하기 I.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단상이나 삼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전압은 조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상은 220V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220V 쓰시잖아요. 삼상은 380V가 기본입니다. 뭐 아주 좀 더 큰 공장인 경우에 특별하게 440V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상이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380V죠. 380V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P는 V 곱하기 I잖아요. 그러면 V는 이미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220V 아니면 380V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전류를 바꿀 수 있죠. 전류를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를 제어하는 소자는 뭐였습니까?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저항을 가지고 저항의 값을 크게 하면 전류를 차단하는 정도가 더 높아졌고 그렇죠? 저항의 값을 줄이면 전류가 더 잘 흘러가잖아요. 저항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저항값을 이용해서 전류를 많이 넣었다가 작게 넣었다가 하는 그런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력 그러니까 회전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속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자속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기전력 그러니까 기전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핵심이 전류가 되는 거죠. 전압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P는 VI니까. 그래서 토크가 큰 예를 들면 모터가 있다. 그러면 아주 무거운 또는 헤비한 장비들 제가 얘기 드렸지만 1층에 있는 선반이나 밀링이나 이런 큰 기계를 깎는 기계잖아요. 기계를 깎을 수 있는 기계 그리고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의 모터들 이런 것들은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그게 사람이 타면 무게가 더 더해지게 되고 더 많은 토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인 경우에도 탑승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거죠. 한 사람이 탔을 때랑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탔을 때랑 연료 소비량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연기관 에서는 휘발유나 경류를 사용해서 더 많이 태우면 되는 거죠. 소비가 많아지는 거니까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전기에서는 전류를 더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더 무겁고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제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제어하는 것을 저항을 가지고 제어를 해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런 토크가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2차측 저항을 이렇게 증가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이게 이쪽이 토크죠. 토크 토크가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토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속을 우리가 건드려서 그 자속의 세기를 조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3시가 됐네요. 1시 반부터 했으니까 1시간 반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삼상유도 전동기에 기동 방법 해가지고 나옵니다. 아까 기동 방법 어디서 들어온 것 같잖아요. 기동 그러니까 동작을 처음에 딱 시키는 방법이에요. 단상일 때는 어떤 기동 방법이 있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컨덴섈를 사용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코일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그때 단상일 때는 컨덴섈나 코일을 이용해서 기동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상에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전합 Y-Delta 리액터 1차저항 소프트 스타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동 방법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주로 많이 쓰는 것만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Y-Delta 방법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Y-Delta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삼상유도 전동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라고 돼있냐면 최대 기동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를 경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감압 기동기로서는 가장 손쉽게 채용한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거죠. 아까 제가 콘덴서 방식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상에서는 삼상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Y-Delta 기동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Y-Delta가 그럼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수업이 원래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압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변압기에서 이 결선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Y-Delta라는 결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변압기 하면서 결선 방법을 공부하고 다시 이 부분으로 잠깐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교과서들이 강의 자료들이 유도 전동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 또는 변압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순서상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Y-Delta라는 것들을 Y-Delta 기동 방법을 주로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딱 100페이지까지 이제 우리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기기기에서 유도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전기기기에서 유도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거고 유도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직류기. 그렇죠? 직류기를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류기 이렇게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기를 먼저 직류기에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같고 여기 이제 교류기 넘어와서는 우리가 단상이냐 삼상이냐를 가지고 유도 전동기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기기 할 때는 발전기를 또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삼상인 경우에는 발전기로 쓰이는 게 주로 동기기고 전동기로 쓰는 게 유도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뭐죠? 직류기랑 약간 다릅니다. 교류기와 직류기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직류기는 발전기랑 전동기가 동일한 구조로 동일하게 그냥 썼죠. 동일하게 썼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교류기에서는 전동기는 주로 유도기에서 유도 방식으로 쓰고 동기방식으로는 발전기에서 이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변압기하고 발전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삼상, 단상, 발전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변압기, 그러니까 전기를 승합을 하거나 감압을 하거나 하는 변압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이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게 접속이 조금 됐다 안 됐다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녹화를 제가 다 눌러놨기 때문에 녹화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팀즈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게시물에 보시면 지금 전시간 것도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고 또 제가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시게 되면 화요일날 앞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우리 변압기하고 동기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전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전기설비 쪽은 대부분 이제 규정과 법규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규정을 찍혀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국사 암기하듯이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걸 암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고 전기기기까지가 조금 이런 개념 설명이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힘이 드셨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반복 학습을 좀 하셔서 힘이 드시더라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남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되면서 화면은 혹시 궁금하신 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